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5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동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리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저희롱으로 추구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이가 성장하여 학교에 가게 되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학용품과 책가방과 체육복을 준비하죠 용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 아이는요 당당해요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주저함 없이 요구해요 이유는 그 아이가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그분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14절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오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이방 백성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잡혀 죽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야 그들은 또다시 말해요 그래 살았다고 합시다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도 아닌데 뭘 먹으며 그곳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회복의 때를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판단에 안 될 것 같은 이유들을 들어 그 일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15절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응답에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고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완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를 돕고 너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바다를 흔들 수 있는 분입니다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인 거죠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말을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을 그 일을 하라 하셔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다물이라 내 손 끈으로 너를 덮었나니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뭐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신실함으로 경건함으로 그분과의 신뢰를 쌓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 그분과의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든든해지기를 주의 의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의 때를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의 때를 경험하게 하고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가 부모된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듯 우리가 하나님 신은 은혜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큰 즐거움이 되게 하오옵소서 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오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달라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